들어가긴 하지만 이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생님 강의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행렬에서는 특별한 행렬들은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팁으로 알려드린다면 이런 행렬들이 원체 많이 나왔었으니까요. 0, B, 이거의 N제곱이라는 거는 이거를 거듭제곱해서 규칙을 발견하는 게 아니고 그냥 A, N제곱, 0, 0, B의 N제곱 이렇게 튄다고요. 뭐가 됐든지. 똑같은 행렬 아닙니까? 이걸 알고 있었다면 이런 문제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이 행렬을 가지고 제곱하고 세제곱하고 네제곱까지 가서 세제곱까지만 가도 규칙은 나오니까 규칙을 발견해가지고 아 뭐일 거야 이렇게 갈 수도 있었겠죠. 이런 거 알아둬요. 그 다음에 뭐 선생님 몇 가지 더 알려드렸어요. 0, 1, 1, 0이라는 이런 특별한 행렬이 있다. 네. 이거는 제곱하면 자기 단위 행렬이 돼요. 제곱하면 단위 행렬. 그냥 역행렬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리고 이 행렬을 어떤 이미의 행렬 A, B, C, D라는 행렬을 앞에다 곱해주면 그 행렬의 행을 바꿔버릴 거고 뒤에다 곱해주면 열을 바꿔버린다. 이런 특이한 행렬들은 몇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또 이런 것도 있죠. 제곱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되는 행렬. 네. 그럼 이런 행렬이거든요. 1, 1, 0, 0 뭐 이런 것들. 네. 0, 1, 0, 1 이런 행렬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죠. 이거 봐봐. A, D, B, C죠. 만약에 A의 역행렬이 존재해서 역행렬을 취해버리면 뭐만 나와요? 단위 행렬. 단위 행렬이란.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시키는 것 중에 역행렬이 존재하는 거.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거. 이런 것도 약간 자주 등장했었기 때문에 좀 분류해가지고 내가 개념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합답형이라든지 이런 걸 풀어나갈 때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네. 이런 행렬들에 대한 계산 문제가 또 주어진 거죠. 그리고 극한과 연결된 것뿐입니다. 이 행렬을 N제곱해라. 그러면 2의 N제곱 0, 0, 4의 N제곱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그거에 3, 1을 갖다가 곱해준 것이 X, N, Y, N이 된다. 아니 곱해줄 거니까 계산해 주시면 얼마예요? 3 곱하기 2의 N제곱이 돼버릴 거고 여기는 0 이렇게 곱해주면 4의 N제곱이 된다. 따라서 X에는 이거고 Y에는 이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X에는 제곱을 하래요. 제곱을 해주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3, 3은 9에 2의 N제곱의 제곱이에요. 이거의 제곱을 모르시면 안 되는 거죠. 2의 2N제곱이니까 4의 N제곱이 되겠죠. 그다음 분모는 Y, N. 4의 N제곱 플러스 1에 대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극한값을 계산해봐라. 이런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아, 이것도 우리 앞에서 지금 풀어봤던 문제 아닙니까? 앞에서 그 몇 번 문제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식을 대입해버리면 그냥 나와버린다는 거. 8번 문제. 8번 문제에서 연습했던 거. 만약 이렇게 주어졌다면 이건 3번 자리에 가는 2점짜리다. 필요 없고 4의 N제로 나눠버릴 거니까 그냥 답은 얼마다? 9라는 정답이 나온다.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죠. 그 전년도에는 세트형은 3.4점이었는데 올해는 3.3점으로 나왔어요. 세트형 두 번째도 역시 쉽게 출제가 되어졌다. 이렇게 판단되어지는 문제였습니다. 이해되시죠? 아,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다만 여기서는 시간 차이는 생긴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면 좀 더 빠르게 갔었을 것이다. 선생님, 이런 것들을 그러면 다 외우셔야죠. 제가 책 전체를 외우라고 합니까? 제일 쉬운 방법이죠, 그게. 책 전체를 암기해버리고 문제, 그 수능특강이 350문제, 300, 700문제가량 되거든요. 700문제 싹 다 암기해버리고 제일 쉬워요. 근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700문제를 암기하겠어요? 어떻게 다 암기해? 그걸 못하죠. 하지만 필요한 것들은 외워달라는 얘기예요. 득이 되니까. 자, 한 문제만 더 보고 1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제 보려고 그랬더니 이 문제 처음 나온 문제 아니죠? 매번 나왔죠? 함수의 극한값 보기 문제라고 이야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할 수 없는지